슬픈 다시 한골 앞서 공기전입니다. 프리킹! 들어왔어요! 1대0 9천 김영람의 득점! 지금은 오른쪽 퍼스트를 보고 김영람이 기가 다 크게 감았잖아요. 자, 숏골! 골입니다, 골. 아, 지금 수비 벽 사이로 통과가 됐어요. 이야, 지금은 저 팀 사이로 들어오는데 한 번 골키퍼가 쉽지가 않죠. 이거는 자, 술력을 살리는 그런 프리킹을 시도는 했는데 그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이 상황이 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문기한, 문기한의 오른발 샷! 문기한이 앞서가는 골을 뽑아내면 스코어 3대2! 자, 우리 양 팀 선수들 그림 같은 골! 자, 어떻게 보면 그들 경기에 그 후천이 그래도 4차례 실정을 했지만 문기한의 프리킹볼을 정말 다시바로 기가 막히는군요. 전원을 기사로 고ій MC 대전! 홍주로 웅 첫반을 뛰어주면서 감각을 뚫어올리고 있었는데 와...